나에게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. 원망하고 후회하고 방황하며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없었다. 내 몸을 망칠 수도 없었다. 그렇게 그 시간을 이겨냈다. 은퇴 후 뛰고 싶었습니다. 많이 뛰고 싶었습니다. 나와 흥민이한테는 축구가 인생의 전부입니다. 하지만 이 세상의 전부가 축구인 것은 아닙니다. 세상에는 해야 할,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많습니다.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것, 그동안 해온 것, 이미 알고 있는 것에만 집착하면 비좋은 곳에 갇혀 갑갑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. 그러니 두 개의 창문을 모두 열어야 합니다. 바람이 지나가도록 마음의 창문도 가능성의 창문도 모두 열어놓고 자주 환기를 해야 합니다.